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대왕 랍스타 먹방! 레츠고! 이 대왕 랍스타는 인어교주해식단의 제품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짜잔! 진짜 커요! 짜잔! 아, 따가워! 자, 해체 완료! 제가 태어나서 랍스터를 한번도 안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대돼요. 좋아! 우와! 대박! 우와! 제 손만 해요. 손이 가려지네. 제 얼굴만 해요. 자, 뜯어보겠습니다. 아, 랍스타는 가위가 부서질 것 같은데? 과일이 부서질 것 같은데? 다가워. 랍스타는 가위가 부서질 것 같은데? 칼과 썰어. 우와! 이거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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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짠! 크! 랍스터 자, 바로 먹어볼게요 내 인생 처음 랍스터 랍스터 이런 맛이구나 진짜 맛있어요 얘도 랍스터 큰게 더 맛있어요 칠리소스 소시지 랍스터 곱창 랍스터 쏘쌓 앗 팬 빡빡 너무 맛있다 삼키기가 아까워요 양념소스 양념소스 이쁘다 양념소스 양념소스 계란 이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그런데 맛은 달짝지근하고 예술! 그럼 이쯤에서 짜잔 무알콜맥주 이 맥주는 클라우드 제로입니다 치얼스 제가 술을 잘 못해서 기분이라도 내려고 제로를 사왔습니다 다음 꼬리 주인공 와 좋아 와아... 꼬리가 더 맛있어요 꼬리가 더 맛있어요 이거 저번에 먹었던 블랙킹 타이거 새우하고 비슷한 크기에요 꼬리가 더 맛있어요 큰게 훨씬 맛있네요 내장에 찍어먹으면 맛있다던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똑황장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장? 계속 내장 찍어먹을걸 그랬어요 뭐야 이거 내장 대박 얘가 최고 참깨 떡볶이 오징어와 꿀떡 거꾸로 relaj 너무 맛있어 지ถ으면 다정 CAMERON 미끌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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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이 끝났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팅글이라는 어플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광고 없이도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팅글 어플에서 COASMR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팔로움 안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